이 김치는 별로 내가 좋아할게 더 같다 더 거기에 포크가 없지? 아니 저 고추 있는거 아니지? 어차피 군대가 좀 맛있어 미친데 야 오빠 살게 아 살게 넌 또 일어날 수 없어 아 살게 사다 사겠어 아 있었다 사다 계셨어오 엄마도 잘 안맞ın 엄마 음료수 사주면 안돼? 먹어 음료수 뭐 먹고 싶은데 음료수 그러니까 음료수 뭐 먹고 싶은데 어떻게 골라 여기에서 음료 만져만 일로 와봐 어 사이다 콜라 한타 뭐 먹고 싶은데 별로야 이거? 사이다 알았어 그러니까 넌 뭐가 먹고 싶은데 아니 근데 그거 4개 다 그거 4개 다 탄산 아니야? 응 다 탄산이야 별로야? 응 그럼 나가서 먹어 편의점 사줄게요 응 이게 뭐야 이게 1인당 하나씩 먹는거에요? 응 아 우리거 아니구나 뭐 어 근데 김치는 별로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안하는데 밑에 맛있어요 김치 맛있어? 깍두기 김치 맛있어? 여기 저 깍두기 같은거 목김치 먹어봐 이거 너무 이쁘다 빨간 5개씩만 권해되니까 수였어? 이겼어? 근데 김치로 나다? 무 맛이 많이 나는 근데 무 보다는 게 맛있어 근데 좀 더 맛있어 저 아빠 좋아 아빠 감자 부침개 이런 비주얼이야 됐어 감자 부침개 아빠가 구운 거랑 먹은 맛이 되게 뭐라고 한 명으로는 한 명이 한 명이 10 명이 나와 아빠 맞아? 간장 찍어 먹어야지 아빠 간장 갔어? 야 간장 되게 착하다 오빠 가자 진짜 먹어 고기 포크 갖다 줘야겠네 맛도 맛있네 거기 포크 없지? 고추 있는 거 아니지? 파가 있는 거 포크 없어요 맛있지?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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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아야 여기다 찍어 먹었어? 응 맛이 어때? 콩 fits 고기 이거 많이 먹지 않았어? 왜? 이거 그만 먹을 거예요? 짜지 않아 그치? 그래서 어차피 군대가서 머릿속으로 이럴 건데 야 그때는 몇 년인데 야 그때는 몇 년인데 야 그때는 몇 년인데 야 그때는 몇 년인데 맛있겠다 너도 술 줄까? 이안이가 좀 더러워서 먹어 안 맵다 이안아 아빠도 먹어봐 동일장하고 어때 비교하면? 냄새 좋은데? 아이고 나는 동일장에 내 입맞아 동일장에서 봐 내 입맞아 나는 멱이빨을 떴 그럼 너의 지압은 없는데 정팔국수 정팔국수는 거의가 낫다 동일장에 좀 나 팔국수 나오면 줄게 정팔국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먹으러 가야죠 먹으러 가야죠 나도 줘야지 처음 먹으러 줘야지 이거 국가로 줘라 너 그거 안 먹잖아 난 이거 먹어 아니 라면 이거 먹어 나 다 못 먹어 어차피 나 어차피 다 못 먹어 아 뭐야 아빠 나 밥먹어봐 닦아 닦아서 먹어 아까 휴지 두개만 줘 마셔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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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? 별로야? 싱겁다고 이소는 맛있어? 마셔둘게 마셔둘게 方 이거는 완전 맛없음 이거는 완전 맛없음 이거는 맛있음 이게 무슨 맛이라고? 보통 보통이요? 아빠 맛있는데 이거 뭐야? 맛있어 맛있어 아빠 아까 그거 있잖아 전 전은 이거야 전 전 그래 전 전 아 좀 보러가서 먹어봐? 전 가져가서 먹어봐 하나 먹어봐 틀린거 같은데? 들게요 들게요 이건 먹어봐 안 돼 이 녀석이 차? 스키비 덥덥덥덥 스키비 덥덥덥 그러다가 지내드린거 경식이한테 전화하면 경식이 덥니 미소 잘 먹네 뭔가 반응 좀 해줘 봐 뭐라고 반응 오구 맛있다 나 옥시미를 처음 먹어서 이게 감자떡 같은 그래 감자떡이지 Trev 너 쭈티 너인데요 인수미수하지 감자 떡을 구 Já 엄마도 이런거에 smelling 물相信 이거는 이게 perfectly 이거 정말 저는 좋아하는 오오오오오오 underest whim를 동작 당신을 뭐라고? 아 빨리 이거 뚜루뚜루뚜루뚜루 뭐고는 야? 뭐야맨 야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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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야맨 오빠는 오빠는 뭐야? 아 야맨 너 먹어 있어 여긴 내가 살게 많이 먹어 많이 먹어 아 야맨 아 야맨 아 야맨 아 야맨 헬로 헬로 아 야맨 헬로 아 야맨 아 야맨 아 야맨 아 야맨 아 야맨 아 야맨 아빠 맛있어? 응 ASMR 으허허헛 울어? 으허 으허헛 아 야맨 우지방에서 하나만 더 골라봐 아야맨 와우 여기 오피스가 많지吗 이게 몇이었죠? 백시 그러면 여기서 마치도록 할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실게요 안녕 안녕